자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 178탄입니다. 자 이 종목도 지금 대박 기대 종목인데요.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.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구요.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. 자 잠재자산이 지금 2만3천원 인데요. 자 2만3천원 자 2만3천원 인데 이 종목이 지금 바닥이 지금 현재 이번 종합주가가 워낙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는가 약 2천원 1,900원까지 빠졌습니다. 뭐 대충 잡아가지고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천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할텐데요. 자 지금 1,800원까지 빠져가지고 지금 3,600원까지 올랐으니까 저희 카페에서 대박 기대 종목인데 지금 약 100%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.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구요. 그리고 잠재자산이 2만3천원짜리가 지금 10분지 1토막이 났습니다. 약 1,800원에서 지금 추선하고 난 다음에 약 100%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. 자 이 종목은 더이상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그냥 지금에 지금도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되구요. 1차 매수 들어가시고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.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천원인데 천원이면 이 종목 저는 천원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치면요. 야 이거 삼첩프로짜리인데 삼첩프로. 목표가 3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. 3만원. 이거 초대박 종목입니다. 야 이거 제가 특별히 좀 별표 체크를 해놨어요. 아까 제 177탄하고 178탄하고 제가 별표를 표시를 해가지고 이거는 저도 아주 대량으로 좀 매집을 들어갈 생각입니다.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.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. 돈 버는 거 간단합니다. 어려운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.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여기 유튜브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죠.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유료 카페 무료 카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을 제가 하지 않고 추천 회비 같은 거 받지 않습니다. 자 무료 카페 그 다음에 후원 카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. 이 후원 카페 링크 주소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카페가 나오는데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.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. 자 이 카페에 오셔서 이 멤버십 회원 후원금 안내를 잘 지켜보시고요.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6% 배당 연 배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 고액 배당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점점 배당금이 올라갑니다. 이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활동을 하시면서 고액 배당을 편안하게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 회원 가입을 여러분들이 유념있게 지켜보시고요.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가 있습니다. 자 이걸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대박 종목을 선점을 하셔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 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이 있습니다. 주시 시장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다. 이 법칙 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은요.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. 가장 중요한 거.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작년에도 그랬다. 돈 버는 비결 이게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. 자 이 포스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. 동영상을 중간에서 멈추시고 이거를 잘 읽어보시면 제가 왜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가.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다.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. 이런 종목. 이런 엄청난 종합주가 대폭락이 오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종목은 하락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. 자 이제 이 종목이 뭐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요.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가지 못합니다. 크게 올라가지 못하면서 5천원을 쉽게 돌파를 못해요. 이 종목이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 저점 2천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이건 뭐 천원입니다. 천원 이하로 빠지면 이건 뭐 그냥 무조건 그냥 아휴 이거 뭐 천원 이하로 빠진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거 4천% 넘게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거든요. 그렇게까지 빠지면 이건 뭐 세뽀기 그냥 누다지가 터지는 겁니다.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2천원 전 저점이 안 깨진다 라면 안 깨진다 라면 2천원에서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3만원을 잡을 것이고요. 그러면 1500% 이상 수익이 터지죠. 자 그런데 대공황이 와서 전 저점 2천원을 깨고 내려가가지고 천원까지만 빠진다 그러면은 이 종목 목표가 3만원 잡아서 3천%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.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